지금부터 링크드 리스트를 자바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하기에 앞서서 링크드 리스트를 먼저 사용해보고 뭐가 링크드 리스트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실제 구현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 밑에 어레이리스트가 있고 백터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백터는 이제는 쓸 필요가 없는 옛날의 레거시고요. 어레이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둘 다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공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링크드 리스트는 약간 다른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얘기는 뭐냐?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통해서 어레이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동일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만 어레이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는 내부적인 구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서로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레이리스트에서 API 사용방법을 알아봤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구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list.linkedlist.implementation이라는 패키지 안에 linkedlist.java와 main.java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linkedlist.java 파일은 linkedlist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는 소스 코드이고요. main.java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linkedlist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요. linkedlist.java 파일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linkedlist 클래스 파일을 일단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main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었으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linkedlist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linkedlist 안에서 각각의 엘리먼트의 역할을 할 이 노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가 있어서 저는 붙여넣기 위해서 코드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는 private입니다. 즉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 노드에 대응될 것이고 저 노드 안에는 어떤 데이터 필드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와 next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가 갖게 되는 값이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필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각 노드와 노드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링크리스트는. 그러면 이 노드 입장에서 다음 노드가 next다. 이 노드가 다음 노드라는 사실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next라고 하는 필드 안에 다음 노드에 대한 정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드 객체를 만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에서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이 값을 어디다 넣어주고 있나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next 값은 아직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널 값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노드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정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시스템, 아웃점, 프리트, lm 같은 걸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보시는 것처럼 thisValue의 값을 출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노드 객체를 정의한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몇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head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와 리스트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 head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의 전역 변수 또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tai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head가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킨다면 tail은 가장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킵니다. tail은 영어로 꼬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데이터를 여러분이 끝에다가 추가할 때 처음부터 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tail에 저장되어 있는 tail이 가리키는 가장 끝에 있는 노드 바로 뒤에다가 엘리먼트를 빠르게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head라는 정보와 함께 tail이라는 정보도 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ize라고 하는 이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링크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노드가 몇 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링크드 리스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size가 0이겠죠. 그리고 리스트에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마다 이 size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노드 클래스를 링크드 리스트 안에 포함시키는 또는 제거시키는 이런 여러가지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